안녕하세요. 평화를 위한 절망과 외침, 과야 3인의 예술과 철학을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 좌장 겸 발제를 맡은 미술평론가 홍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비나 미술관이 주관하는 오소월드 과야 3인 특별기획전 시대의 초상 눈물의 시대에서 온유의 시대. 이 전시는 세계 문화 다양성을 찾고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절망과 외침, 과야 3인의 예술과 철학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역사, 사회 현실을 포함한 광기의 20세기를 절규어린 작품으로 기록한 과야 3인의 예술과 삶을 다각도로 살펴 새로운 인간의 길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패널분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 관장님의 인사말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 관장입니다. 제가 이 전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왜 저희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먼 에콰도르의 화가인 오스월드 과야 3인의 전시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부 주체의 그런 전시이긴 하지만 제가 오스월드 과야 3인의 전시를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저희 미술관의 정체성과 이 작가와 굉장히 잘 맞는 작가입니다. 저희 사비나 미술관은 기존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와 화풍을 정립한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25년 동안 소개해온 그런 미술관인데요. 특히 오스월드 과야 3인의 작품의 화풍의 특징은 남미 특유의 그런 사실주의적 리얼리즘과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아방가르드적인 혁신사조를 융합을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에콰도르의 국민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제가 큰 흥미를 좀 느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미술관이 이제 융복합을 지향하는 그런 다원화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미술관인데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그런 에콰도르라는 한국에는 좀 생소한 그런 화가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저희 미술관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다원화와 융복합에 가장 그런 맞는 작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시를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화집이라든지 이제 그런 인쇄물을 통해서 보았던 작품과는 정말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제가 왜 이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에 직접 한번 오셔서 저희가 사전 예약제로 대면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신다면 제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깊은 감사해 드리면서 이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영욱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우리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조구호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와 스페인 콤보루 댄서 대학교에서 수학하시고 국내 최고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예술 번역과로 많은 저술활동을 하고 계시는 엄기영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레니세 과야사민 재단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베레니세 재단 이사님의 스페인어 통역을 맡아주고 계시는 우리 김영주 선생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장 겸 발제 한 부분을 맡은 평론가 홍경환입니다. 토론회 순서는 2부로 구성되고요. 1부는 조구호 교수님과 엉지엄 선생님이 중남미 역사와 경이로운 현실 그리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라틴 아메리카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시고요. 2부에서는 제가 과야사민과 동시대 라틴 아메리카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레니세 이사님께서 과야사민의 예술세기를 주제로 한 발제를 맡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20분 정도 전체 발제자 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청객이 없이 진행이 되고요. 1월 8일 사비나 미술관과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전시는 내년 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임하겠습니다. 시간상 발제는 20분 내외로 맞춰주시고요. 부족한 자료는 차후 발간되는 자료집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조구호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중남미 역사와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남미 역사 현실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데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있다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상황이 또 열악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발제도 하고 또 청중의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홍경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이게 글로 나오면 또 섬세하게 읽으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중남미 역사인데요. 역사를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중남미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세계의 만남에 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가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군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온갖 정치적 폭력 그다음에 민중이 겪은 순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현실에 관해서 실제로 특히 서구 세계에서 동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구 세계에서는 대단히 오해가 많습니다. 중남미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스월드과에서 서민 우리 위대한 하각에서 예술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회화나 조각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도 중남미 현실입니다. 그렇죠. 중남미 현실. 중남미 인간. 여기 오늘 세미나의 테마가 평화를 위한 절망의 예침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남미적인 상황과 굉장히 맞다 이런 느낌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인들이 바라는 평화를 위한 절망의 예침. 그리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베르니스의 구하자 서민 선생님의 유튜브 강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남미는 계속해서 비극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세 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콜롬부스의 신대륙 방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492년 4월 17일이죠. 크리스토벌 콜론 콜롬부스는 정치적 경제적 권한을 보장받는 대신에 또 포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산타페 협정에 서명하고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항해 경비를 지원받아서 범선 세척이죠. 빈타, 니냐, 산타 마리아 호를 타고 빨로스항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치 경제적 권한을 이임받고 또 카토릭을 전파하겠다는 이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중남미의 소위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콜롬부스가 1492년 10월 12일 마하마 제도의 과나니에 처음으로 도착했는데요. 그 섬의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자면 성스러운 구원자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중남미는 이때부터 성스러운 구원자의 구원을 받는 대신에 어떤 고통에 처하게 되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콜롬버스의 어떤 행위, 어떤 태도 그리고 그 이후로 중남미에 도착했던 수많은 정복자들, 식민주자들, 탐험가들의 입장은 소위 그 창조주적 이름짓기인데요. 그러니까 신대륙의 물건들, 동식물들 보면은 자신이 해석,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창조주적, 자기가 마치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봅니다.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이름을 짓고 소유합니다. 보고 봐요. 이름을 짓습니다. 넘브랄로스로 그런데 이름을 짓고 기록합니다. 레이스트랄로스 기록하고 그다음에 보세엘로스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파니아 정복자들, 탐험가들은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궤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롬버스의 탐여국을 자극한 요인은 자신의 용기와 명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발견이 되는 흥분, 또 불타는 황금용만, 포교의 우무관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황금열망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의 항해일지 디아르데아보르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항해일지를 보면 황금과 보물에 대한 언급이 수백 차례나 등장합니다. 정복자들은 황금열망은 엘도라도, 여러분들은 뭐 황금인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중남미의 어떤 잘못된 것이죠. 중남미 사람들은 황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황금으로 몸을 칠하고 다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데요. 백년의 고독을 쓴 작가 가브리엘 가르쉬아 마르케스는 엄청난 탐여고 대상이 된 우리의 환상적인 땅 엘도라도는 지도학자들의 공상에 따라 장소와 형태를 달리하면서 오랜 세월 수많은 지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봤을 때 중남미는 어디가 엘도라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콜롬부스와 인디오의 온주민의 만남은 미래에 전개될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썩 유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콜롬부스는 온주민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언어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꼭 그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온순한 성격에서 대가를 바르지 않고 물건을 줬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오들의 의식 상태를 백지 같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들이 쉽게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사벨 여왕은 종교개혁으로 힘이 약해진 카톨록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할 인디오가 단 한 명뿐이라도 정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이게 포교는 강의와 폭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디오는요. 자아 즉 유럽 문화죠. 유럽 문화의 투사를 기다리는 결핍의 타자 뭐 결핍된 상태죠. 그래서 타자는 나 콜롬부스의 욕망의 대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나 콜롬부스의 욕망에는 타자 에스파니아 왕실의 욕망이 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식민지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정복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토지는 이상적인 사회라기보다는 무궁무진한 부의 원천, 스타르 대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서인도 제대의 푸른 자연이죠. 그린 영어로 하면 그린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학자가 분석한 건데 원래 스페인어는 베르덤입니다. 베르덤. 그런데 그린, 그린 푸른 자연이 콜롬부스의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드, 탐욕. 그린, 그린, 그리드죠. 그린, 그린은 그리드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카리브 제도가 아름다운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카리브에서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카리브를 여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로틱화는 에로틱화시켰죠. 이 과정에서 자연의 목가적 풍경과 원주민이 지닌 물질적, 정신적 아름다움은 이내의 중상주의적, 제국주의적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의 보구마를 통한 문화제국주의는 중상주의를 통한 신민지배와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습니다. 거대한 산, 강, 평온, 열대수림이 어우러진 자연에서 중남미는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다양합니다. 압도당합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저는 육로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하면 버스가 중남미에서는 24시간 다닙니다.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무슨 밤에 잠을 잠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교통이 순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스 기사들이 두 분 타서 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 밤에는 버스 속에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밤이 나에게 주는 풍경, 그 어떤 의미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밤에도 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쳐버리고 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이 신비로운 자연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경이로운 현실과도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테카, 마야, 잉카 등 잘난한 온주민 문명을 이그러 온 땅이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됨으로써 발현된 비극적인 면모는 콜롬부스의 신데르 발견이라는 말에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견하다, discover, discover라고 하거든요. 커버된 것을 뛰어낸다는 거죠. 누가 커버했냐 하는 거죠. 누가. 커버를 누가 씌었어요. 누가 떼어내는 건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무엇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고 그 무엇은 드러낸 자의 탐욕, 소유, 지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가능합니다. 이제 유럽인들은 소유와 지배의 대상이 된 아메리카는 고유한 문화를 잃어버린 채 소유자와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메리카가 자신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discover가 아니라 감춰진 거죠. 실제로. 본 모습 그대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 신민주자들 눈을 통해서 유럽에 소개됐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의미로서는 은폐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카리브 지역의 정복과 식민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에스파니아 왕실과 정복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탐험과 정복에 착수하죠. 정복은 왕실의 인정을 받은 정복자와 자본가들이 연합해서 진행합니다. 상징적인 정복은 1560년에 끝나죠. 5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변방은 낙후된 지역은 19세기까지 정복이 계속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지금도 아직 정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지금도 온주민들이 세상과 경제정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그때 50년만에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스테카 마야 잉카로 대표되는 당시에 온주민 문명, 어떤 제국 형태의 문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약 50년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발제문에 마련한 것은 생략하고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방문 이후 유럽은 새로운 공존 사회를 모색하고 이제 막 발견한 신세계에 이상주제 개념들을 투영했습니다. 유토피아적 환상과 정복의 현실 사이의 이야기된 긴장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죠. 인디오, 백인, 아프리카인, 메스티서이안,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발행한 것이죠. 우리 마이스트로 고야사민께서도요. 흑인이나 이런 인디오 이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들의 강규와 또 민중의 폭력, 그 다음에 민중의 순환이 이어집니다. 중남미의 존재 이유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 시행된 에스파니아 식민지배가 종말을 구한 뒤에 어리석음과 강기로 무장한 정치 지도자들이 더욱더 악랄하고 비열한 수법과 유혈이 낭자한 투쟁을 통해 에스파니아 지배의 공백을 메웁니다. 제가 잠깐 얼마만큼 독재자들이 어리석고 강기에 젖어 있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캐스모 소개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세 번에 걸쳐 독재를 자행했던 안토니온 로페스테 산타나 장군이 있습니다. 이가 이제 파이 전쟁이죠. 게라델러스 파스텔레스인데요. 프랑스 사람들하고 벌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오른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이가 세 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합니다. 황제를 하죠. 이가 그런데 축출됐을 때는 분노한 폭도들이 그 다리를 꺼내가지고 거리를 질리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시 복권되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가면서 다시 묻습니다. 다시 꺼내고 묻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됐죠. 16년 동안 절대군주처럼 에콰도르를 통치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모레노 장군이 죽자 그의 시체는 정복이 입혀지고 훈장들을 흉갑처럼 두른 채 대통령 의자에 앉혀 추념되었습니다. 또 농민 3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엘 살바도르의 접신론자 폭군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 장군은 자기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진자처럼 생긴 도구를 구하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성흥료를 퇴치한다는 명목으로 가로등을 빨간 종이로 감싸게 했죠. 또 언두라스에 가면 수도가 떼고 시갈 바입니다. 중앙강정에 프란시스코 마라산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그 동상은 그의 것이 아니라 파리의 중고 조각상 청고형 가게에서 구입한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 미셀네라는 원수의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죠. 중남미에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과거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성과 합리가 통하는 자율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진하는 노력은 번번이 저항에 부딪힙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투신한 정치 지도자들과 순수한 열정을 지닌 민중은 고난과 순환을 겪죠. 이 시기에는 5번의 전쟁과 17번의 코테타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캐슬과 1970년대 칠레에서 일어났던 살바드로 아이엔데이에 대한 어떤 아우스토 피노체트의 코테타죠. 이때 약 한 3200명이 실종됐고요. 수십만 명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애국으로 망명합니다. 여기 과야 3인 선생께서 에콰아도르 출신이기 때문에 에콰아도르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1972년 2월에 코테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재림으로 도드리게스 라라 장군이 집권하죠. 근본은 아마존강 유역의 석유 개발 부채결 국영 석유공사 설립 또 석유수출국기구 가입 등을 위해서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권을 민간에 이행하기 위해서 1978년 1월에 국민투표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죠. 그래서 이제 1979년 8월에 법률가입니다. 하이메 롤도스 아킬레라가 집권하는데요. 농지개혁도 실행하고 했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됩니다. 혼란이 일어나죠 약간에. 그런데 가브리엘 가시아 마리케스는 이대한 마음을 지닌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롤도스 아킬레라는 비행기 사고 의심스러운 비행기 사고죠. 여기서 아마도 어떤 사주를 받고 폭력적인 사고겠죠. 그래서 사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리엔티나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날라 게라수시아라고요. 군부 독재 정권이 계속된 군부 독재 정권이 그의 한그와는 민중을 탄압한 사건입니다.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대모를 하다가 잡혀갔던 여인들이 감옥에 여인들이 감옥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강제로 입양되거나 또는 구아원으로 보내지거나 해서 생사를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영화 The Official Story 영화 The Story Official 이런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억압과 수탈 그로 인한 민중호순화는 필설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다인종과 다문화와의 땅, 유럽인들이 찾던 유토피아가 있을 것 같은 이 땅, 중남미에서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현재도 형태와 방식을 달려가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의 경이로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이제 당시에 마젤란과 함께 세계 최초로 남미를 세계 일주를 했던 피렌체 출신의 항해가 안토니오 삐가페타는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면서 엄정한 연대기를 썼습니다. 연대기는 끄러니까라고 그러는데요. 역사보다는 덜 엄정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엄정합니다. 그런데 마치 상상의 모험을 하고 쓴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배꼽이 등에 있는 대지를 보았고요. 암컷이 수코스 둥이에서 알을 품는 다리 없는 새를 보았다고 썼습니다. 주둥이가 숟가락 같고 혀가 없는 펠리콘도 보았고요. 머리와 귀는 노새, 몸은 낙타, 다리는 사슴처럼 생긴 듯한 말처럼 울고 짖는 괴상한 동물도 보았다고 합니다. 아리엔티나 남부에 보면 빠따고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맨 처음 만난 몸집이 거대한 온주민. 왜 빠따고니아냐면 사람이 온주민이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큰 발도 큽니다. 발이 빠따다인데 발이 크니까 빠따고니였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증대사가 있는데요. 빠따고니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빠따고니아. 우리는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하는데 빠따고니아. 그래서 온주민에 거울을 갖다 대니까 온주민이 거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자기 얼굴 보고는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중남미에는 이만큼 어떤 현실 자체가 경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바의 알레오 까르펜 디에르라고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이 엘라레이노데에스테문드라는 소설인데요. 아주 난해합니다. 그런데 멋진 서문을 붙였어요. 그 서문에 대해서 경이로운 현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서구인들이 중남미의 경이로운 세계를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유럽의 일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형상화하는 경이로운 것은 자기적인다.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지적 유희에 불가하다고 비판하면서 중남미는 현실 자체가 경이롭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경이로운 현실이 담긴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에서 경이로운 것이 빈약한 상상력을 통해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면 중남미는 그것이 모든 기억, 인간의 기억, 삶의 경험, 환경, 역사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과연 3인 선 그림도 보면 큐비즘이나 표현 중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뭔가 일반인들이 보면 피카소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중남미의 어떤 경이로운 현실들이 계속 빈 바탕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포착하는 것이죠. 그는 서구의 처연실 주자들이 자동기술법이나 억지로 짜는 상상력에서 나온 기계스러움에 지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한할 정도로 높고 다채로운 중남미 세계의 경이와 신비를 먼저 살피는 것이 현실을 총체적으로 올바르게 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이로운 현실은 나중에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리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사실주의 쪽으로 이어지죠. 이 영향을 받은 작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환상이나 뭐다리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중남미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 보는 것이 바로 중남미 숨겨진 현실, 그 현실을 꺼내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남미 경이로운 현실과 마술적 사실주의는 각각 현실과 사실주의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사회의 역사적 의미가 내포된 개념입니다. 중남미는 믿음이 특히 개인의 믿음도 있지만 집단적인 믿음이죠. 사건 자체처럼 핏진성을 획득하는 대륙이기 때문에 중남미 사람들의 믿음은 그럴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실제 행위처럼 살쪄적인 것이 됩니다. 특이한 것, 경이로운 것 이런 것은 중남미 집단의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중남미는 자연스럽습니다. 중남미 예술가들에게는 중남미의 현실 자체가 경이로움입니다. 따라서 중남미 예술은 경이로운 현실의 반영과 재현입니다. 중남미의 현실은 가장 훌륭한 작가입니다. 현실은 종래의 사실주의가 추구하던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현실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폭넓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실이란 신하나 신앙처럼 우리가 굳게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심리적 요소들까지 포함합니다. 중남미 예술가들은 이성주자들이 강요하라고 했던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이라는 것은 보다 강범위하고 다채롭다는 것 사실을 간파하면서 현실의 지평을 확대합니다. 그 현실에는 중남미의 감추어진 역사와 민중의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현실 혹은 마수적 사주제는 적게는 리얼리즘의 한 유형입니다. 넓게는 세계인식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현실은 불가시적 세계로 둘러싸인 포괄적인 전체를 뜻합니다. 이런 현실의 다양한 층위를 제대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중남미 예술가들의 혁명적인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남미 문화의 힘인데요. 그동안 중남미 사람들은 결핍과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들에게 가해지던 다양한 억압과 수탈에 맞서왔습니다. 홍수나 패스트, 기아와 대격변, 심지어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영원한 전쟁도 죽음보다 우선하는 끈질긴 삶의 장점을 축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남미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가 산적에 있음에도 여전히 축복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디오, 유럽인, 흑인의 자손으로서 중남미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갖고 온 문화입니다. 유럽인들은 테라노바였습니다. 새로운 땅이었죠. 신세계였죠. 그러나 중남민들에게는 자신의 땅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을 빈곤으로 빠뜨렸던 위기는 그들이 풍부한 문화를 이루게 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문화의 산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어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메이코의 치첸 이사나 페루의 마추피추의 유족으로부터 또 고야사민을 포함한 현대해와 건축역 이르기까지 또 식민지 시대의 바루크 예술으로부터 호루엘 루이스 보리에스, 그 다음에 가브리엘 가리샤 마리케스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중남미에 남아있는 유럽의 다양한 영향에서부터 자신들만의 독특한 고통과 삶을 경험한 아프리카 흑인의 출연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만큼 풍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경이로운 자연과 민중의 끈질기 삶이 어우러지는 강대한 대륙 중남미의 문화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미학적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해 줄 겁니다. 유토피아적 비전은 때라라, 프로스페라 번영된 땅이라는 그 의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17번의 구태타와 5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그 대목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민 역사를 갖고 있고 구태타 군부 정권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그 현실의 리얼리티와 어떤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나중에 발제문을 받아보면 너무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많이 되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중남미를 살펴본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텍스트로서도 조금 더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다음은 엄지영 선생님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조금 전에 소개받은 엄지영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또 같이 하게 돼서 또 우리 과외사민 선생님과 홍경원 선생님 또 조고 선생님과 함께 또 자리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조고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보완해서 살을 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예술 문화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반응이 신기하다 또는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라틴아메리카를 주목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서구의 세례를 많이 받고 살아온 시대였습니다. 모든 가치가 서구 중심적인 그런 가치로 지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타자들, 다시 말하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삶, 예술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거죠. 너무나 낯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앞으로 닥쳐올, 도래할 미래 저는 해결할 열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홍경원 선생님께서 다음 말씀을 자세히 전문가적으로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좀 문의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포지음 얘기를 듣고 좀 도화집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식전에 약간 감상할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볼 때 이 과야사민의 작품은 물론 다른 훌륭한 라틴아메리카 예술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가슴 속에 서구의 예술과는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좀 홍선생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림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과야사민 작품에서 크게 느꼈던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과 또 하나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잘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야사민 작품, 마이스트로 과야사민의 눈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해골같이 가녀린 뼈만 남은 손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또 그 눈 속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속으로 한없이 빨아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제가 그 그림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의 안으로 봤을 때 왜 그런 감동과 인상을 느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과연 이 작품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 그 작품이 감동을 준다면 저 작품과 나는 동일자가 아닌가 라는 그런 좀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개념이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라틴 아메리카 예술은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조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라틴 아메리카 예술들은 단순한 기법의 수준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 기법의 수준의 해석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과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예술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감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보다 더 큰 영역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로레엘 마라비오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개념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동일한 개념이지만 그걸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외사민의 작품을 보고 눈과 손에 대해서 또는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거는 어떤 느낌을 드리냐면 제가 과외사민의 작품을 보면서 약간 기시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독일의 발터 베냐민이 독일의 화과죠. 표현주의 화과 파울 클레의 앙겔루스 노브스라는 그런 작품 노브스라는 작품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발터 베냐민은 파울 클레의 앙겔루스 노브스를 보면서 그것을 역사의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외사민의 깊은 심오한 영혼의 눈과는 반대쪽입니다. 아주 평면적인데 눈을 휘둥그라게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린 채 있습니다. 천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개는 활짝 편 채 있죠. 그래서 역사의 천사의 모습이라고 보면서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앞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천사는 단 하나의 파국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여기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죽은 자들을 불러 일깨우고 또한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폭풍이 폭풍이 불어와서 천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을 정도의 강한 폭풍을 맞으면서 그 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를 떠밀고 있고 반면 그 앞에 쌓여있는 잔해의 떠미는 하늘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우리 과이사민의 작품에 그대로 전용한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다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과이사민의 눈이 과연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 또는 그걸 파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인상을 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과이사민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간의 새로운 기준과 범주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현실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주체성의 인식과 형성 이런 문제로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의 범주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이란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의 범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경험한 그런 물질적 실체로 이해를 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 집으로 온 그 자체를 우리는 현실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출근을 하다가 딴 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다 손치더라도 집에 올 때는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 아닌 비현실로 비실제로 이해를 하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들은 그것 자체를 또 하나의 현실 또는 가상적인 현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들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현실은 우리가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건 또 권력일 수도 있겠지만 규정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도록 강요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트루만 쇼에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트루만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런 장면처럼 현실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조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겁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감동을 준 것도 바로 현실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해석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보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술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의 반영도 모방도 재현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레스는 조금 더 아주 예술적인 표현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환상적인 세계가 실제 세계 속으로 침입하는 예술이라는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레스의 스승이었던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는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행동하는 예술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마디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행동하는 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허구가 현실로 등장하는 그런 세계의 예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거리로 뛰쳐나간 소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설, 예술, 문학 그러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거리의 모습을 그리고 산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예술가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과 꿈과 환상이 젖어있는 이 작품이 현실로 나아기를 그렇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 해석은 반드시 새로운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만약 기존에 우리가 모든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 작품이 그 나름대로의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생산하고 또한 수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이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깨어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세계가 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자 내적 외적 상태, 즉 순전한 상태이다. 제가 알 듯 모를 듯한 말이지만 여기서 내적 외적 상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추론컨대는 내부와 외부, 내면과 외면이 구분 없이 하나로 혼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감각된 것, 실제로 감각된 것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는 바로 존재가 감각이라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감각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감각은 몽상의 형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감각과 몽상 형식은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방식이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감각 또는 아까 말씀드린 몽상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에 의하면 알미스모 아이오이고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스페인어로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무화 자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모든 인식의 출발점과 전제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강고한 전제를 무너뜨렸을 때는 우리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해석이 됩니다. 가령 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전제를 갖고 이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는 내가 없는 것, 바로 이 상태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 순간 변하는 상태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감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유동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 변하는 상태마다 언제나 충이라고 스페인어로는 플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충이라고 완전할 뿐 외제성이나 본질이라는 것들과는 상관관계를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 즉 내가 없다는 그 자체는 몽상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충만하고 모든 것을 흡수하는 영혼의 모든 것이지 소위 인과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이스트로 과야사민의 그런 눈 오호스 프로푼도스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눈은 바로 이 감각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흡수하는 영혼의 모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인과성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과야사민의 작품의 폭력성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예전에 어떤 작가가 라틴 아메리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그린다고 해서 가난이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그린다는 것은 가난의 기호만이 생산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과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낯선입니다. 우리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예술 작품은 그런 주제를 떠나서 형식 자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존재를 마세도니아 페라난데스의 얘기입니다. 무화, 즉 내가 없는 상태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감각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나 센시빌리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감각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주관성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각한 것 외에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의 감각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술 자체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발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감각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이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충만함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론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는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과 우리 같이 생각하듯이 주체와 객체가 있고 나와 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타인들이 있고 이런 분할된 세계는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의 세계에서는 다 희석되고 부정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떠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아까 내가 없는 무화 자체 내가 없는 세계를 감각의 세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산물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감각의 덩어리 속에서 시각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예술이 동양과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자의 호전봉 같은 것들이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텍스트에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인디오 세계관부터 비롯되는 뿌리 깊은 그들의 세계 인식에서 저는 접합점이 있다고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레스가 또 그런 말을 했고 또 마세도네 페란드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 덩어리 속에서 나는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각의 변화는 하나의 양태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만 한 시간 뒤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들에 따르면 감각은 우주 그 자체라고 보는 겁니다. 감각은 단순한 우리의 신경의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주입니다. 따라서 보레스에 따르면 나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고 현실에서 배제된 타자가 되기도 합니다. 보레스가 재미있는 말을 했죠. 제가 어디 추천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쉐익스피어의 비극을 읽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쉐익스피어의 비극을 읽는 것은 단순히 17세기 이사벨조의 여왕의 시대의 작품을 읽고 있는 그냥 하나의 주체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각, 우리의 존재인 감각은 한 순간마다의 충일하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 하나만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쉐익스피어를 읽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쉐익스피어 그 자신이 된다는 게 보레스의 생각입니다. 자, 과외사민께서 우리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면 제 기억에는 대피엘 파라덴드로, 대피엘 파라 휘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피엘 파라덴드로, 아덴드로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분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과 불의와 폭력에 대한 분노이고 파라 휘에라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모든 종합입니다. 이 두 가지, 두 가지 세계가 종합된 세계가 마세도니어 페르난데스의 개념으로는 바로 우나 센시빌리라, 하나의 감각이란 그런 얘기죠. 프랑스의 철학자 질 딜레즈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죠. 감각들의 원초적 통일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딜레즈의 말하는 그런 감각의 통일성은 바로 마세도니어 감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감각은 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예술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을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산 자하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 사람의 세계와 죽은 사람의 세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오래된 전설인 뽀뿔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마세도니어 페르난데스가 얘기한 감각의 세계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 따로 생명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존재의 생물학적 소멸이 아니라 존재가, 엑시스텐시아가 비존재, 인엑시스텐시아로 밀고 나가는 그런 걸로 말하는 거죠. 따라서 존재와 비존재가 뒤엉키는 죽음은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말하는. 우리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무, 나답니다. 나답, 무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간단한 글을 과외 쓴 적이 있는데 이때 라틴 아메리카 예술에 있어서 무는 호무가 아닙니다.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누구 식으로 빌려서 말하면 능산적 자연으로서의 무, 다시 말하면 능산적 자연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을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입니다. 따라서 인제는 나도 없고, 개인도 없고, 복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의 세계에서는 죽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감각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인제의 감각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시간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성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초월성이 아닙니다. 초월성이 아니라 타자와 죽음마저 끌어들이고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을 부정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일한 평면에 나란히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외 3인의 작품을 보시면 제 말씀이 전혀 허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일한 평면에 나란히 세우고 거기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성합니다. 그리고 삶의 진부한 표면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들인과 동시에 무한히 순환시키는 내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라틴 아메리카 예술의 집안은 하나의 감각,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하 센시빌리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성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시도이고 실언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진지한 철학으로 이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마세도니아 페르난데스가 얘기하듯이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집단 주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는 책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라틴 아메리카의 특성을 느꼈던 건 뭐냐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뭔지 몰라서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말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과히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조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로레알 마라비오소 즉 경이로운 현실도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존재론이자 새로운 주체성의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100년간의 고독, 마르케스의 100년간의 고독을 보면 인물이 몇 명입니까? 저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인물들이 다 중요합니다. 사양소설처럼 주인공이 있고 그 아래 부수적인 인물이 있는 그런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동일한 평면에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고 같이 죽습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집단 주체성은 현실에 존재하는 주체성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세계로 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꿈의 주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단 주체성은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어우러진 세계에 따라서 꿈과 현실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넘나드는 몽상의 세계의 다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각과 우주와 영원성과 몽상은 동일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마세도니어 페레나데스가 얘기한 감각이든 몽상이든 그것이 영원성이든 보레스가 말하는 영원성이든 저는 그것이 지시하는 세계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예술 세계입니다. 예술 세계만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외사민의 작품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들어요. 미술이 가진 가장 큰 포텐셜은 뭐냐면 자기가 그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문학은 상대적으로 문자를 통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술은 그 매체의 성격상 그리는 관찰하는 사람이 결국 관찰된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은 동일자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잘만 생각하면 예술가가 예술 작품으로 바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유토피아적 발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서양에서도 몇 안 되는 작품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상당히 많은 작품군과 뿌리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감각이라는 것과 그 감각 속에 살기 위한 새로운 주체성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꿈꾸는 세계는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감각 또는 우주 또는 새로운 주체성 즉 집단 주체성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술입니다. 이 예술은 자와 소유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억압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절대자유의 공간,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동체를 어렴풀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예술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를 보이지 않는 공동체라고 자주 친구들하고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만 우리의 세계관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관, 공동체를 어렴풋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모든 작품은 자화상입니다. 저는 과외사면의 작품이 바로 이 점을 가게 웅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술가의 작품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자화상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영혼 속의 거울, 영혼성의 거울 속에서 무한히 증식되는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실적 사실주의나 경이로운 현실은 모두 미래에서 도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파편들일 겁니다. 우리 과외사면 작품에서 입체파적인 이런 분할된 작품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래에서 우리에게 조금씩 도래하는 바로 미래의 모습들의 파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성,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의 형식과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기다림. 우리 과외사면의 작품에는 에스베르, 구운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미래에서 고개를 돌린 채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보스발도 과외사면의 작품의 눈동자처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외사면의 작품의 눈과 손가락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현실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주체성과 그 인식은 무엇인가? 굉장히 사유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측면이 많은 내용이었고요. 감각의 세계, 존재성에 대한 것, 실존과 타자성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또한 나중에 텍스트를 디테일하게 좀 더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말씀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외사면의 작품에서 라틴과 우리의 자화상을 본다. 감각과 우주와 영원성과 몽상, 경제에 도달한 어떤 예술 세계 이런 여러 부여하는 키워드들이 이 과야사민의 작품 하나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학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과야사민 작품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서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10분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